아, 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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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힘들다 다원아 네? 우리 젊은 피니까 우리는 그래도 낚시대하자면 더 잡고 공부라도 하자 네네 안 돼 저 뭐 하면 돼요? 리, 리듬감, 그치? 우리 이렇게 잡는구나, 아 이렇게? 형은 이제 이렇게 잡고, 여기를 잡고 우리가 솔직히 입상할 거라고 기대 못하겠지만 그 판견을 깨고 우리가 진짜 입상해보자 너네 연습하다 자려고? 너네 연습하다 자려고? 다 끝났어요 나는 바로 자려고 안식과 형 잔다, 형 안식 그냥 잘 거야 형은 원래는 낚시 자체를 좀 좋아하니까 흥미가 있잖아 네네 다원이는 원래 낚시 안 했는데 어제 하니까 뭐 세 마리도 잡고 오, 오, 잡았다 잡았다 오, 묵직했는데, 아 왔어, 왔어 야, 내 거 아니야, 그럼 아, 또 잡혔다 또 잡혔어? 아 내일 몇 마리 잡을까? 5시간이니까 5, 4, 20, 20마리? 잡혀준대, 걔네들이? 흥미가 좀 생겨? 우리 팀원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SF9이? 아니, 아니, 우리 친구들 같이, 같이 하는 여기 네 친구가 어딨어? 여기 네 친구가 어딨어? 여기 네 친구가 어딨어? 동료 동료들, 동료들 동료들 매일 밤 정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잠들고 있어 따뜻한 하루